네, 그냥 바라보겠습니다. 네, 저도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딱히 큰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저는 조금 긴장을 했었고 선배님이 잘, 너무 능숙하게 정말 너무 여러 번 해보신 것처럼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그 씬이 정신없이 지나갔어요. 네, 얼마나 능수능란하시던지 그 씬이 굉장히 사실 길었는데 조금 짧게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었고 또 선배님뿐만 아니라 너무 좋은 선배님들하고 함께할 수 있어서 많이 배우고도 저한테 너무나 큰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